와 60이야 이게 낫나? 4 4 똑같네 챙길거 없습니다 와 에이 근데 이거 이제와서 뭐 어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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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거 나왔습니다 10골드만 있으면 되요 뭐함? 뭐함? 님 뭐함? 님 이제 죽음! 그냥 곱게 가셈! 님 뭐함? 글귀? 글귀가 뭐야?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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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선 열쇠를 굳이 챙길 필요가 없네요. 치료방 밖에 없어서 굳이 얘를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저번에 이 새끼한테 한번 뒤졌던 기억이 있네?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이 개새끼 내가 저번에 여우칼 여우칼 빨리 돈이 됐던 거 같은데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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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칸 애매한데 친구 한번 해보자 아 이따가 다시 보자 칸 생기면 보자 그것도 독딜이라고 하는거니? 진짜 어디가서 독쓴다고 하지마라 창피하다 진짜 알겠냐? 어 날개 사이에 있는 아이템이 매번 사용된 잠깐만 이거 사면 얘 자동사용이네? 이 에너지를 사용을 하는거야? 안하는거야? 사용해요? 뭐야 병신같은게 다 있어 일단 이거 20원 화상 화염속 이거 일단 오케이 확인 확인 얘야 체력 내놔 이게 맞지 이게 맞지 이게 맞아 이게 맞지 열쇠 하나 가져가도 되네 난 여우 죽일 생각인데 지금 가가지고 여우 때려잡을 생각인데 뭐야 넌 뭐요 와 저주 못쓰게 됐어 레전드다 어 어 어 어 어 어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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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파괴가 된다 대신 팔자 갔다 팔자 가져가서 상점에 갔다 팔자 사용 안해도 좋다고? 사용 안해도 좋다고? 사용 안했을때 아무것도 없지 않아? 아니 아니 지금 팔방에 인적판 소모품 하나마다 1의 에너지를 얻고 사용시 에너지를 이만큼 얻고 가만히 둬도 1을 얻는거야? 잠깐만 맞아? 그게 맞나? 테스트 해볼 테스트 아 아니 근데 테스트 해가지고 에이 에이 안되잖아 써야되는거네 뭐 그렇게 안써있었는데 실망했어 채팅 딱 반말 없네 경고했다 한번 경고했어 형이 흐 분명히 경고했어 난 쪼리 아니라 상점에 팔려고 온거야 음 딱밤 간신히 참았어 안녕하세요 흐 아니 어차피 우리 여기가서 여우검 팔고 와야돼 이 새끼 죽여야된다고 지금 독사면 자리 없어져 뭐야 뭘 때린거야 신속? 오예 저주 걸거야? 너 좀 체한거 같은데 이제? 너 체했는데? 너 체했는데? 너 체했는데? 뭐야 열쇠마다 플러스 2의 데미지면 좋긴 한데 지금 굳이 굳이 야 그리고 내가 지금 보니까 독을 곱하는 것보다 역겨운 음식으로 에너지 2를 얻어서 보스한테 생동불렁을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인 것 같아 에너지 2로써? 가시 기억하세요 기방새? 아 아 아 아 오케이 확인 어키엔 어키 어키 어 왜 안사요? 어 사지마라 그럼 자 40골드에 5세 에너지 1 추가 너 얼마 있냐? 47골드? 에너지 1 추가 무기 피해야? 아니 근데 내가 지금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 내 무기의 피해량이 지금 필요하냐? 아니 어차피 나 독댐 독댐으로 죽일 건데 내가 무기 피해를 올려봐야 중요하냐? 어차피 오케이 어? 안 된대 아 개쓰레기 됐다 큰일났다 갑자기 이거 원래 안그랬는데 패치했나봐요 원래 여러번 됐거든요 사기무기 만들었었는데 그거 패치했나봐요 원래 저번에 할 때만 해도 됐었어요 이거 아 이거 돛숫돌 써지는거 맞아? 아 만약에 이걸 이렇게 세로로 해놓고 이걸 만약에 가운데 해주면 말이야 얼마나 좋아요 내가 누르지 않아도 계속 돛숫돌을 써준다? 에너지도 안들어간다? 에너지 쓰지 않냐고? 근데 만약에 안쓰는거였다면 안쓴다고 얘기했을거고 그리고 님들 할인중이야 왜 할인중이겠어? 안팔려서 인기있는 전설인데 할인하겠습니까? 이거는 살 필요가 없다 재고철이다 이건 좋은거면 왜 할인해요? 해봅시다 해봅시다 그래 니네 맘대로 놀아 나는 모르겠으니까 맘대로 해 음 저주 나가 피해받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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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센 척이야 이건? 무슨 센 척이세요 그거? 당황스럽다 뭐예요? 뭐야, 쟤? 하하하하하하 뭐냐, 넌 또? 하하하하하 하하하 피해줘, 난 아픈거 좋아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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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잠깐만 와아, 이거 잠깐만, 이거? 어잉? 이거 야, 근데, 무거운 거랑 위로 뜨는 거랑 같이 두면 어떻게 되냐? 아 어? 어? 되네? 이게 킹원스가 맞네? 야, 이게 된다고? 야, 이게 된다고? 됐죠? 이러면? 오케이 이렇게 해주면은? 알뜰살뜰하게 채울 수 있다 유물? 어... 어... 하... 하... 주사위 필요 없다 버리자 주사위 필요 없어 체력은 하나 혹시 모르니까 하나 아, 이거 하나 정도는 진짜 혹시 모르니까 아, 진짜 혹시 모르니까 체력이 40밖에 안되니까 아니, 그래서 이거 해달라고요 아... 됐어요 너 재미없어요 맘에 안들어요, 너 아... 야, 치... 딜 안들어와 딜 안들어와 야... 뭐하셈? 뭐하셈? 이러면 버립니다 어차피 이걸로 5 올라가나? 이거 10이나? 그냥 그게 그거다 어... 아니, 잠깐만 빈 공간이 없으면 안 되는 건가 보네 이거는... 굳이... 안 가는 걸로 굳이... 안 챙기는 걸로 애들 잡을 것 더 없나? 아... 진짜... 그지 같네... 어디가? 하하하하... 네 아이템! 어디가... 뭐야? 뭐야? 아... 이거지? 아... 나 진짜 이거 보스한테 매기는 거 진짜 소원인데 최대 체력... 아 올라가는 거 진짜 좀... 아...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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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투구 버려... 아... 투구 버려... 방어 하나 버려... 방어 하나 버려... 아... 이건 그리 잘 나오니까 그래... 체력 50인 게 더 든든하다 방어 없는 거 보다 나는 알아... 그 새끼가 어떤 새끼인지... 나는 그 새끼가 어떤 새끼인지 아는 사람이라서 그래 흔히... ㄷ ㄷ... 샤... 았... 아니 이러시면은... 창... 이러... 그리고... 이러... 이럴... 그러시면 이의 방어 아래쪽에 공간 하나 받아 이의 방어 얘 빼면 얘를 하나 버리고 얘를 한다 산다고 하면 이거 만약에 끌어놓으면 돈 나가고 끝이야? 다시 재팔면 또 싸져? 환불되나? 어 어 어 왜 왜 나 돈이 없어요? 아! 1원 부족하구나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좋죠? 훨씬 좋아졌죠? 이러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팔 어우, 진짜 너무 깔끔해졌는데? 좋은데요? 사파이어 좀 아쉽긴 한데 괜찮습니다 과연 43 좋습니다 보스? 개나 줘버려 보스? 개나 줘버려 이쪽으로도 더 갈 수 있어?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그러니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오 한줄 그냥 비워버렸네 좋다 어? 어 잠깐만 야야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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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얘들아 나왔어 드디어 드디어 이게 나왔어 어? 아 야 이거다 얘다 얘 이 아이야 아 아까 사파이어 아 사파이어 아 씨 아니야 이제 얻으면 되죠 아직 보스도 아닌데요 뭐 됐습니다 이제 얻으면 되죠 이제 보석 파밍 나가면 되지 이거 하나 얻어서 보석 파밍 나갑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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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냐 뭐 하냐 너네 진짜 애교부리냐? 뭐하니 너네? 뭐해? 보석 야 여기서 주사위 써버려? 어? 와 잠깐만 와 아니 얘가 아 얘가 자체가 자체가 무기구나 아 얘는 안되겠다 얘는 아니구나 의미없어 의미없어 아무 의미없어 저런건 보지도 말아야 돼 참 상점 가까이에 있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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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도 없어 이건 하나 챙길게요 혹시 모르니까 주사위는 여기가서 써도 되니까 굳이 뭐 벌써 쓸 필요 없을 것 같아 어 좀 애매한 것 같아 야 여기다가 하나 추가하자 갑옷 두개에다가 아 돈은 미래에 내가 알아서 벌어주지 않을까? 하하하하 좋네 카푸어마인드잖아 너네 뭐하냐니까 자꾸 아까부터? 하하하하 하하하하 뭐하냐니까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좋다 좋다 그래 돈은 내가 알아서 벌어주겠지 17피에 좀 엮갔네? 아 죽지마! 쟤 이렇게 부... 어? 가시가 있었어? 아 나 또 뒤집어 했네 아우 야 그래서 체력 회복하자 일단 파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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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죽게 생겼는데 주사기가 문제지 지금? 파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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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아요 개같이 일어날 겁니다 왜 안사라져? 왜 안사라지냐 저거 으아 아파 하지만 난 돈을 벌어야 해 하지만 돈 벌 곳이 없구만 그러면 나 맛만 보게 해줘 아야 오예 열쇠 좋은 생각이었다 아 잠시만 열쇠 써야되는데 돈은 필요없다 아 돈이 왜 필요없어 돈은 필요없다 난 투수 돈만 있으면 돼 난 투수 돈만 있으면 돼 야 진짜 잘해야된다 이거 야 분노 효과가 뭐지? 야 이거 조질수도 있어 이거 분노 효과가 뭐지? 뱀증? 오 오 쟨 뱀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렇지? 네. 네. 오예. 뭐냐 아 사용을 해야 돼 음 자 갑시다 가시 가시 조심해야 돼요 가시는 최대한 때리지 않겠습니다 독댐 최대한 올려놓고 한 번만 때리고 두 번 때리고 세 번 때리고 네 번 때리고 다섯 번 때리고 너 이제 조만간 갈 거야 낙심하지 말라고 다 필요 없습니다 마라스톤 이제 와서 들고 가는 것도 딱히 의미 없어 괜찮아 필요 없어 괜찮아 괜찮아 이거야 이거라고 내가 생각한 무기는 이거야 이거지 너야 와우 잠깐만 그러면은 됐죠 이러면은 효과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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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방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시지 않습니까 방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알아요 방어가 중요하지 않다는걸 짧아 한번 만들어보자 알았어 알았어 천천히 해볼게 음 이렇게 해도 지금 받는단 소리 아니야 그치 이렇게 해도 보석 두개 효과 받는다는 거잖아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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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니가 저주를 거는 새끼였니? 잠깐만 나 이제 때리는 것도 딜이 엄청 좋은데? 아 미친놈아 쟤록 회복하고 가야지 싸가줬게 혹시 보석이 나올지도 모르니 혹시 보석이 하나 또 나올지 모르니 이렇게 뚫어주시구요 두개는 혹시 투브가 나올지 모르니 아니야 이렇게 할까? 이거 방법인데? 흠 이게 나중에 좀 더 유용하게 쓸모있겠어 이렇게 뚫어놓으면 음 유용하게 쓸모있을거 같애 음... 문열 곳은 안보이고 이렇게 가져갈게요 아이고 릴롤 돌리라고? 근데 이거 어떻게 쓰는건데? 어? 와우 야 여기있는거 없어었어 아 야! 안돼! 준것도 가져가면 어떡하냐 임마! 어? 리롤이다 어? 리롤이다 하하하하하하 또 나왔어 어? 어? 잠깐만 어? 방어를 주... 아 사용시? 됐어 됐어 필요없어 오!!! 그거 이거지 이거지 잠깐만 그러면 방어를 좀 포기해 방어를 좀 포기하고 아 좋았어요 아주 좋았습니다 아주 아주 알찼어요 지금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 필요없죠 왜 나 데미지 왜 들어온거야 뭐야 진주랑 초록색이랑 바꿔야 대각 데미지가 들어온다는게 또 뭔소리야 받고 있잖아 잘못봤나봐 얘가 헷갈렸나보다 얘가 대각이고 얘는 아무것도 아니야 잘못봤나봐 히스 히스 헤헤 배매요 이러네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되 야 이거 야 이게 뭐야 이거 맞아 이거 보스전 때 쓰면 되지 않냐 미롤도 한번 가능하긴 한데 여기 가서 쓰자 미롤은 뭐하는 새끼들이야 이거 한대씩 쳐맞을래? 뭐하니? 뭐하는거야? 하아 쓰레기 하트 반지 나쁘지 않아 반지 하나 바뀌어있는거 아 드디어 갑니다 아 갑니다 넌 뒤졌어 이거는 독을 지금 곱하는거니까 지금 쓰는거보다 나중에 쓰는게 나아 어디 이런 조약돌같은 새끼들 데려왔어? 나가 나가 이새끼야 야 근데 얘 가시들이 아니다? 왜? 곤란해 야 이씨 못쓰겠다 야 그냥 써 나가 죽어 그냥 이제 죽지마 야 죽지마 아 죽지마 개새끼야 이렇게 쉽게 가면 어떻게 내가 넌 죽일라고 얼마나 많은걸 준비했는데 개새끼야 가지마 가지마 제발 나랑 더 놀아줘 제발 나 아직 이거 회복 물약도 써야돼 개새끼야 아 미친놈아 간발의 차로 이겨요 제발 개새끼야 이렇게 죽으면 어떡해 아 죽지마 아 죽지마 개새끼야 가지마 가지마 가지말라 그랬어 아니야 아니지 아니잖아 원래 보스는 이 패가 있다고 아 이거 먹어 아 이거 먹어 개새끼야 이거 먹어 이거 먹어 개새끼야 하하하하하하 버렛 해끔레 하하하하 하하하하 미션 성공 미션 성공 카펫 이틱 글 chỉ 사귀관 Skin 안 돼 멈춰 자 백팩 히어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더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차피 무한모드는 끝나지도 않는거 해봐야 노잼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